안녕하세요. 저는 새내기 4공품바입니다. 저는 품바생활을 할 때 얼마 안 됐어요. 4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월미더부터 하다가 오다 보니까 또 우리 봉필이 단장님 만나서 새롭게 인사하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아우 세상에 분위기 너무 좋다. 근데 앞에서는 다 윤동품바님 부터 시작해서 단장님 부터 시작해서 또 봉필이 단장님 그 다음에 저는 분위기가 좋으려는가 모르겠네. 아우 나 어깨가 엄청 무거워요. 진짜 떨리고 못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셔. 근데 저는 신발을 부숴야 돼. 신발 벗는다고 나간 이 습관이 됐어요. 예뻐요? 네. 네. 어쨌든 이제 17년 얼마 안 남았죠. 불과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.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부터 다 이 군을 저희들한테 다 넘겨주시고 새로운 마디 18년도 18년 욕하는 건데 미안. 오해하지 마세요. 왜 18년도 욕하고 아우 진짜 아우 지금 아우 빨리 이제 17년도 욕 이제 어쨌든 제가 18년도 다고 오는 18년도 좋은 일만 더 가득하시고 가정에 두루두루 건강하시라고 제가 신나게 일단 노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또 여러분한테 좋은 걸 하라고 안 잡았어. 아우 어쨌든 박수를 많이 쳐야 돼요. 예. 박수만이 많이 움직이시고 박수도 많이 치셔야 돼. 움직이야만이 또 덜 춥고 맞잖아요. 그죠? 내 건강에도 최고잖아요. 예. 최고인데 아우 모자를 안 쓰다 쓰니까요. 자꾸 뒤로 넘어지려고 그러네. 아우 참네. 예. 또 가요? 예. 듣고 싶어요? 네. 아 그 여자의 마스카라 어때요? 좋아요. 좋아요. 예. 그 여자의 마스카라 한번 갑시다. 아유. 예. 어쨌든 진짜 며칠 안 남아서 참 아쉬워요. 예. 아 그 다음에 언제 벌써도 하나 해주세요. 그 다음에 예. 언제 벌써도 노래는 아마도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. 바삐 살다 가다 보니까는 나 이거 언제 벌써도 그렇게 됐는지도 몰라. 솔직히 저 역시도 어저께까지만 해도 18살 18년 18, 10 꽃뒤 18년밖에 안 되는 18살밖에 없는데 돌아다 보니까 38년이 뭔데 왜 언니 안 믿겨? 조금 더 올릴까? 믿겨? 어머 고마워. 아유 나는 저럴 때가 이쁘더라. 어쩐 니 얼굴도 이쁘어. 어머 저도 감사해요. 아 저런 여덟 동갑. 아 저런 여덟 동갑. 아 근데 어제 언니가 언니가 나보다 조금 더 먹은 것 같은데 아빵 까지마. 아유 사기를 쳐다 제대로 쳐야지 나. 사기를 쳐가면 나처럼 쳐야 돼. 준비됐어요. 갑시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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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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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